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들어볼 이슈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모빌아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 4 이상에 관련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가 글로벌리하게 자동차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려면 카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전반적으로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의 고도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나 자동차라는 소비재는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의 규모가 2025년에는 1500달러 약 209조 원 정도 되던 시장이 2035년 10년 뒤면 1조 달러 약 1300조 원으로 양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규모를 커져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 위주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 기업들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인텔이나 엔비디아, 구글 이런 곳들에서 AP라든가 라이라 관련된 것들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한 한국 기업들의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연구 투자에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자율주행이나 같은 것들이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도심 주행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 상황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속도로와 달리 도심은 자동차 외에 사람이라든가 다양한 문체들이 있기 때문에 V2X 기술, 즉 객체 인식 센서 기술 같은 부분들이 통신과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는 객체를 인식하는 카메라에 대한 기능이 더욱더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 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넥스트칩이 이슈를 돕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스트칩에서 담당하고 있는 센싱 카메라, ISP 관련해서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의 카메라가 대당 1개씩 사용되는 동사의 ISP 제품의 특성상 시장이 커지면서 직격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전 카메라, 자동차에 탑재되는 카메라의 양이 22년에는 2억 1천 개 정도에서 2030년 정도가 된다면 연평균 5억 6천 업계 정도로 연평균 약 12% 정도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ISP 칩에 대한 시장 규모 역시 Q, 개수가 필요로 하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부활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ISP, SOC 제품의 아파치 4와 아파치 5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인식 오류를 해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치 제품은 기존의 ISP나 그런 것들에 비해 단가가 최소 4배에서 5배까지 높기 때문에 매출의 규모 뿐만 아니라 마진율까지도 확보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익률에 크게 개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 연말에 마무리하게 될 아파치 6에 대한 개발이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북미 쪽으로 크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지속해서 매출 내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는 실적은 적절한 게이지만 팸리스 기업의 특성상 BEP를 넘어선다면 그때부터 급격히 이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BEP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500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부터는 급격히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년부터 실적 모멘텀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넷스칩 알아봤고요. 실적이 호저로 보이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